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개인소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소울 충만 보이스 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달암지 예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단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밝은 에너지 막내신 솔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무대 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조명 때문에 저 잘 고해소 났는데 저 끝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에이프릴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손!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굿잡 방금 들려드린 곡 먹여요 저희 댄스쟁이들 요정 같았나요? 저희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이프릴 무대 보면서 오늘 하루도 끝나기 전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서봉에 다니는 학생이 저희 에이프릴에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선배 좀 해주세요 네 저 지금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영국경학과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저는 1학년 2반이고요 저는 언니와 같은 과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와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분이 처음으로 2년 예술고등학교에서 주최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무대를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감이고 다음에도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웃읍시다 네 진솔이 하셔가지고 오 또 진솔이는 16살이잖아요 네 이제 17살에 되면은 이제 다닐 예정입니다 와우 네 아직 예정이에요 네 예정을 했습니다 또 합격받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정입니다 이게 뽀뽀를 의성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같이 해주세요